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이 특별법은 충남 지역의 의과대학을 신설해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와 시설 조성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또 충남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해당 의대를 졸업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현재 충남의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1.5명,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성 의원은 다음 달 28일 정책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.